네 그럼 우리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을 두 분의 여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오셨는데 북포럼 상임고문 제전묵장 상무육장 이렇게 이현아님 우연정진 이향순님 오셨는데 대표로 해서 우리 김명택 상임고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시겠습니다. 네 배 선배이신 우리 장경순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식사를 앞두고 있고 뭐 이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제외한 하나를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못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좋겠는데 또 이런 건 우리는 지금 현재 나라를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느냐 아주 어려운 상황 내지는 큰 근심을 안 것입니다. 오토거나 이렇게 되는가 그 한 단면으로서 우리가 빨갱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빨갱이라는 말을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승의 시작을 해서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의 절중의 일류로 절구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빨갱이 하면은 아주 불특이 모두 침을 떨었고 빨갱이들이 쪼를 못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 이 빨갱이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변신시켰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지인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수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 얘기를 하면은 또 색깔 논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어느 순간인가 부터 빨갱이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저들이 언어 전술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보금을 내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빨갱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제안을 오늘날 분들이 하면서 제 이야기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 검상당 빨갱이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왜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따가고 이렇게 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